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주식투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3시간 만에 초보 탈출하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5년 10년 이상 주식투자를 하셨다는 분들도 주식투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본 개념을 깨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영상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기본편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실전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록으로 주식시장의 숨은 리스크 11가지 악재 공시. 그리고 적정 주가 구하는 법. 그리고 또 주식 필수 용어 172가지.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한 용어가 172가지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볼 수가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샘플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구매 방법을 올려놓았으니까 클릭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고수들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아마 여기 보면 굉장히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이 적극 활용을 하면 아마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나만 알고 싶은 고수의 매매 기법 4가지. 이거는 말이에요. 종목이에요. 아까는 지수로 설명을 드렸죠.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면 기술적 지표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숫자를 이거는 첫 번째 기본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분석을 봤어요. 주가의 그 영향을. 잘 활용하면 아마 주식 투자하는데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올해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2758.42로 마감을 하면서 2800포인트 돌파를 기대를 했지만은 기대가 곧 실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쌍끄리 매도가 오히려 2750포인트를 내주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렸죠.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이 1374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1399억을 매도를 했어요. 개인이 3131억을 매수했지만은 지수 하락을 막지 못하고 0.52% 하락을 하면서 2744.1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이렇게 일어났죠. 개인이 1580억을 매수를 했지만은 지수가 0.37% 하락 마감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지난주 4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단기 급등을 하자 어떻게 보면은 또 차익실현에 그러한 욕구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시장에서도 4785억을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1374억, 코스닥 시장에서 27억,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4785억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렇게 증시가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은 일단 미국 경제 지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 거기에다가 또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이 예상보다도 낮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것이 대두되면서 미국 증시를 상승시켰고 그리고 또 우리 증시도 이렇게 상승으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중국에서 여기 경제 지표 발표를 하는데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증시를 끌고 가지 않겠냐 이랬는데 지금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5월 소매 판매 이것이 말이에요. 예상보다도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았어요. 소매 판매가. 보니까 1년 전 대비해서 3.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시장 전망치 3%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었지만 산업생산. 산업생산이 조금 둔화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1년 전보다도 5.6%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기대치인 6%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증시는 일단 중국의 소비 회복 그리고 또 여기에서 미국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이러한 것들이 국내 증시 하나의 상승 요인으로 꼽혀왔는데 이게 중국의 소비 회복이 된다면 일단 국내 제조업 경기에 그런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소위 말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달러 대비해 가지고 원화가 하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일단 소매 판매. 이 소매 판매는 조금 좀 여기에서 양호한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산업생산 그리고 또 부동산 이쪽에서는 조금 좀 둔화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매 판매 호조 그리고 산업생산과 부동산에서 조금 더 둔화.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승해서 베팅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될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거래 대금이 지난 6월 13일이죠. 6월 13일 날은 19조 1천억을 기록을 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지점까지 왔었죠. 2,754.89로 기록을 했는데 지금 오늘 보면 거래 대금이 12조 4천억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확 줄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거래량 또한 22%나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좀 역시 오늘은 관망장세로 유지되는구나 이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지수가 지난 장중에 이날 여기에서 올라간 것을 보면 2,776.72까지 올라갔어요. 2,776.72 이게 장중에. 그래서 지난 장중 고점인 2,779.40 이것에 근접한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이것이 야 이거 월요일 날 또 첫날부터 2,800포인트를 넘어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기대감이 나온 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 내렸어요.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보니까 22 중에서 상승한 것이 SK하이닉스가 0.9% 상승을 했고 현대차가 3.92 그리고 또 기아가 5.22%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SK하이닉스 상승을 한 것은 뭐니뭐니 하더라도 AI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수혜 이것에 또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은 현대차 인도 법인이 상장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대차 기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완전히 장중에 아주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지만 오늘은 실적 기대감 거기에다가 또 인도 상장 추진에 이러한 것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1.88% 조금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었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이너스 3.58% 그리고 또 셀트리온 마이너스 1.96 KB금융 마이너스 3.21 포스코 홀딩스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1,374억의 매도 기관이 1,399억을 매도를 했는데 또 어떤 업종의 매도가 쏠렸나 한번 체크를 해보죠. 외국인들은 1,374억의 매도를 했는데 골고루 이렇게 매도가 일어났네요. 화학의 624억 철강금속 기계 그리고 또 금융업 그렇지만은 보니까 운수장비 운수장비는 자동차지 현대차 기아 1,955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전기전자에서 136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399억의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오늘 전기전자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400억의 매도 그리고 또 보면 금융에서 325억의 매도 유통에서 222억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의약품의 매도 그리고 반면에 운수장비 자동차에서는 1,500억의 매수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은 자동차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 쪽으로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 또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오늘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갔겠죠. 3.09%나 상승을 했네요. 음식료 3.32% 오늘 보면 음식료 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K푸드 해가지고 삼양식품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료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스가 좀 올라갔고 기계가 올라갔네요. 반면에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철강금속이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운수창고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한번 쭉 훑어봅시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을 보면 에코프로 BM이 조금 좀 약세죠. 마이너스 0.8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2.31 엔캠도 7.07 그러니까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보면 2차전지 쪽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0.94% 알테오젠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2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HLB가 플러스 1.44% 리노공업이 2.2% HPSP 플러스 2.37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루콘 2가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4.2% 조금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는 제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도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른 것보다도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거래대금도 줄고 거래량도 22% 이렇게 감소된 것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관망세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지표 소위 말해서 소매 판매라든가 또 여기에서 부동산 그리고 또 산업 생산 이런 것에 대한 호재와 악재 여기에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조금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당분간 여기에서 호재도 악재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이벤트가 뭐가 있었어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에서 여기에서 FOMC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재료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재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호재와 그다음에 악재가 혼전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극격한 상승도 없고 극격한 하락도 없고 조금 아마 관망 장세로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지 지금 올라가는 건데 지금 아무래도 제일 큰 모멘텀은 AI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AI 이름만 붙으면 올라가요. Adobe라고 얘기하죠. Adobe도 여기에서 급등을 했었죠. 우리가 Adobe 그러면 뭐예요. 포토샵. 여러분들이 포토샵 쓸 때 Adobe를 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 파일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자 그리고 면은 한번 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지수 그리고 또 유럽 증시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먼저 아시아 증시를 봅시다.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1.83% 하락을 했고 대만이 마이너스 0.03. 그리고 또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0.55.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2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가 아시아 증시는 뭐 다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보면 혼조세예요. 자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5% 나스닥은 플러스 0.12. S&P500은 마이너스 0.04%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뭐 하나는 강보압 하나는 약보압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연속으로 5월의 1 연속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월간 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S&P500 지수는 뭐 1.58% 상승이에요. 그리고 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3.24%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다우지수는 여기에서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0.54%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뭐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다시피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나스닥이라든가 이렇게 나스닥 차트 보면은 지난주 한 주 부쩍 올라갔죠. S&P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또 생산자 물가지수 한마디로 말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연준에서의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3.4%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4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도 조금 좀 둔화된 것을 보였고 거기에다가 또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달 대비해 가지고 0.2%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 이제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다 꺾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확실히 이 지표상으로 드러났구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느끼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또 이 수입 물가지수 미국은 말이에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뭐 소모품은 수입을 거의 뭐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쓰는 상황이 돼 이 수입 물가지수 이것도 역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가 지표가 이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둔화 쪽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연준에서의 물가 소위 말해서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기대할 만한 이러한 상황이 돼 있죠. 자 그렇지만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조금 좀 떨어졌어요. 자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향후 이게 그 뭐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 같냐 아니면 줄어들 것 같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줄어들었어요. 65.6으로 그러니까 3개월째 내리막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매도로 진행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보니까 1.8%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의 그 바로 위에 있는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의 뭐 근접해 가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또 하락을 하고 거기에다가 수출입 물가지수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게 소위 말해서 시중금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하락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도 연준에서의 기준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7bp를 기록을 하면서 보니까 4.212%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2년 만기 국채금리도 역시 하락을 하면서 많이 하락을 안 했어요. 0.3bp 하락을 하면서 4.68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여기에서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뭐 국제유가를 보니까 국제유가 큰 폭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좀 주춤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0.26% 하락을 하면서 78달러 0.5센트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브랜트리오 마찬가지로 0.16% 하락을 하면서 82달러 62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급등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간 이런 상황인데 브랜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또 장 시작을 하죠. 유럽도 그렇고 자 먼저 유럽 증시 지금 장이 열렸습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유럽 증시가 전체가 하락이네요.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0.28 그리고 또 영국이 마이너스 0.3 프랑스가 마이너스 0.28 유로스타고십은 뭐 보압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도 보압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고 뭐 이렇게 전체가 스페인이고 전체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지수 미국의 선물지수도 제가 보니까 뭐 하락을 하던데 지금 그래도 나스닥은 0.12% 조금 좀 이렇게 강 보압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뭐 s&p500 지수가 마이너스 0.14 그리고 또 다우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0.35% 그래도 나스닥이 0.09% 강 보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미국의 그 선물지수가 혼조세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보니까 뭐 미국 증시도 월요일 아침에 뭐 그렇게 또 치고 나가지 못하고 아마 약세 정도 내지 보압 정도를 유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스닥은 지금 선물지수도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AI 이러한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우리 증시 지금 뭐 제가 설명을 계속해 드렸듯이 우리 증시 뚜렷한 뭐 이게서 악재와 호재가 없습니다. 지금 뭐 모멘텀은 지난주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치고 나갈 호재 또 급락할 수 있는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좀 관망 내지 뭐 이러한 장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조금 좀 참고 기다리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만에 하나 주가가 조정이 온다면은 뭐 여기서 뭐 조정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쪽에 뭐 조정이 온다면 지금 계속 사도 됩니다.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는 상황. 하이닉스가 지금 22만 3천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뭐 25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려 놓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근접해가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뭐 계속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야 이쪽에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 또 1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절대 손대지 말고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2차전지는 좀 잊고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뭐 매일 생방송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매일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잘 보고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한 달에 꾸준하게 500만 원 내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조 대림 같은 경우 오늘도 18.18% 여기에서 상승 마감을 했지만은 장 중에 29.87%까지 올라갔어요. 야 그리고 또 이거가 지금 뭐 매수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제가 이 날 매수해라. 이 날이 바로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이게 뭐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림목에 살아. 보면은 CCI, RSI, 이 괌에도 이런 그 위치에서 사면 된다. 그리고 또 보면은 지역난방공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6월 13일, 6월 13일 날 이 종목을 얘기했어요. 바로 이 날이에요. 6월 13일에 한번 그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자 이것도 주가가 올라가다 이런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눌림목에 괌에도 구간. 여기도 괌에도 구간이고 뭐 여기도 괌에도 구간. 오늘 올라간 것이 뭐 5.26%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뭐 장충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8% 이상 상승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면은 한 달에 여러분들은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지금 6월 달에 490만 원 수익을 내서 이분은 4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 4천만 원 가지고 490이면 500만 원이죠. 이렇게 수익을 냈고. 그리고 또 4월 달에 수익 낸 거 5월 달에 수익 낸 거 470만 원. 그러니까 5월 달에는 470만 원 6월 달에는 지금 뭐 500만 원 이렇게 가까이 수익을 냈죠. 그리고 또 여기 마찬가지로 이분도 제가 뭐 계속 설명드리지만은 7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KT에 근무하시면서 명태하고 지금 뭐 계열사에 계약직으로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가 있으면서 은퇴를 하더라도 연금 받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었잖아요. 이렇게 1,32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누구나 다 수익 꾸준히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택시 하시면서도 이거는 5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신다고 그랬죠. 재방송 드련지가 뭐 지금 13년 정도 되는데 뭐 1,200만 원 이렇게 수익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만 조금 하면은 다 수익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공부 잘 따라하세요. 그럼 어디 가면은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스마트폰이에요. 이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이 화살표고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 카페가 나옵니다. 이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카페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매매기법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고수들의 매매기법.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렇게 그 돈 버는 방법이죠. 자 일단 이렇게 그 클릭을 하고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그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가입을 먼저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카페 활동을 조금 좀 하셔야지 여기 바로 이게 매매기법. 천년아랑님의 매매기법 그리고 황고수의 매매기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뭐 세상을 뜨고 안 계십니다. 세상을 지금 뭐 이 황고수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나이 서른에 요절을 했고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갑자기 폐렴으로 85세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달에 꾸준하게 수익을 낸 것이 투자금이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는데 많게는 3, 4천만 원 적게는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셨어요. 제 방송 들은 지가 한 14년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억 중에서 1억을 가지고 매매해서 1억 300을 매매를 했네요. 그래서 투자금이 1억인데 수익금이 3,70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35%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투자금 1억 중에서 3,800만 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수익금이 1,40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여기다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보시다시피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할 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글을 깨알같이 올리셨어요. 85세 연세도. 제 방송을 들은 지가 한 14년 정도 되는데 아주 노력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기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면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천만 원 이상 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매일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돈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유료 가입해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듣잖아요. 그러면 회비를 한 달에 88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많으면 300만 원도 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하는 곳 알만한 것이 한국경제TV. 여러분들이 한국경제TV, 케이블TV 다 아시죠? 그리고 또 매일경제TV, 이토마토, MTN 이런 데서 다 유료 방송을 합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하고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88만 원의 회비를 여기 방송국에다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돈 내고 그러는 게 없이 그냥 무료예요. 무료니까 이게 공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공짜. 그러면서 방송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한 천만 원 정도 꾸준히 얘기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종목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런 방송보다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잡는 법.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88만 원에서 110만 원 이렇게 회비를 내고 가서 방송을 들으면 여기는 100%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종목을 추천해 주는데 하루에 3개에서 막 4개씩 추천을 해줘요. 이것은 오락이고 도박이지 이게 주식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다 보니까 회비 내고 손실 발생되고 그러고 나서 주식시장에서 돈 다 잃고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유료방송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라고 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라는 것은 매매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남이 종목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런 식으로 들고 있다가는 손실은커녕 다 돈 잃고 결국은 주식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메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여러분도 이걸 보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무료 리딩을 잘 따라 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냅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수익 낼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여기에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10번 정도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월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주식 투자는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벌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재무제표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는 진짜 재무제표 차트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분들은 수익이 나요. 그런데 나머지 95% 이분들은 절대 공부 안 하고 여기저기 귀동량으로 종목 사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나고 그리고 나서 주식장에서 퇴출되죠. 그러니까 유료방송 듣는 분들은 거의 다 이 95%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5% 속에 공부해서 들어가야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공부해라 이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추세 매매 이거 잘하면 한 달에 여러분들이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5천만 원 정도 저 평가 우량주들을 사두세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벌고 매달 300 벌고 500 벌고 제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대로만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납니다. 첫째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종목이 30개, 50개, 100개 이런 분들은 절대 수익이 안 나요. 이거는 자기가 공부해서 산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귀동량으로 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을 공부해가지고 3종목을 딱 샀어요. 1억을 사니까 수익금이 2,200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3종목을 딱 샀어요. 7,500을 사니까 수익금이 950입니다. 이렇게 종목 개수를 줄여야지 종목 개수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식도 살 때 아무거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야 돼요. 눌림목에 살 때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려면 손절.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무조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암기하기 좋게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듣고 다운받아가지고 달달 외우면서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RSI 화매도 매수 낙폭과대 앤빌로블네 수익 주네 21선 우상향 자 이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노래가락이 이게 카페에 가면은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받고세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주식송 이거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이 알람소리 벨소리 해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월 한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이런 종목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난방공사 바로 이런 위치.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로 눌림목. 여러분들이 저점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사조대림같이 바로 급등하기 직전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종목이 오늘 종목이 여기 보면은 BHI라는 종목이 있어요. BHI. 자 BHI. 자 보면은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재무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해라.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21선이 여기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에 살아. 올라갔다 이렇게 눌림목. 쭉 올라갔다 눌림목. 눌림목에 살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위치는 눌림목이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아니래도 이렇게 보면 시시하게 과매도 구간이 막 들어올라 그래요. 아니래도 21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했으면은 이게 21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올라가면서 뭐 별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과매도 구간에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여기에 과매도 구간에 막 들어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바로 매수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를 세 번의 분할 매수. 이게 주가를 이렇게 내려오면은 만에 하나 주가가 내려오면은 세 번의 분할 매수할 생각하고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은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린 목. 이것도 뭐 여기서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회사를 재무제표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어떤지 한번 또 살펴보죠. 여기 보면은 PBR 주가순 자산비율이죠.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이게 그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니까 뭐 3보다는 좀 크죠. 뭐 그렇다고 아주 고평가 국면은 아니고. 그다음에 PE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인데 이게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니까 43.66 이거는 조금 좀 고평가예요.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 좀 고평가 종목에 좀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투자는 이거는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는 거고 매매라는 것은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매도해서 수익을 매월 월 한 500만 원 이상 생활비 벌듯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급여 타듯이 우리가 이제 주식투자, 주식매매가 직업이다 생각하고 하셔야죠. 그래서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회에서 10회라는 게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매매하냐.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에요. 종목을 계속 고르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이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매매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매매를 몇 번 했어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매매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횟수를 5회에서 한 10회 정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HI, 이거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말이에요. 발전기 자재 전문 기업이고 주주, 고객이 전력회사 및 발전사, 대형건설사, 제철회사 등 이렇게 있는 발전설비하는 그러한 회사네요. 매출을 봅시다. 매출이 2,300억, 3,300억, 3,600억, 4,400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서 81억, 151억, 220억.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보죠. 영업이익률 그리고 또 자기자본 수익률 이런 거 봅시다. 자, 영업이익률이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뭐 한 4.93% 그리고 또 자기자본 수익률이 20.39%. 자기자본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데 영업이익률은 이건 뭐 100원 팔아서 약 한 5원 남는다 이 얘기예요. 이런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PBR, 주가 순자산비율. 이거는 현재 주가가 1만 41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410원. 이거를 여기에서 보면 BPS, 한 주당 자산가치 2,854, 2,854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3.71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3보다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PER, 이거는 뭐냐. 현재 주가가 1만 41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533, 533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니까 여기서 19.88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10보다는 좀 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조금 평가는 고평가 국면에 있다. 그렇다고 아주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BHI 재무제표는 또 받고 매매를 해야죠. 매매해서 수익 내는 거를 우리가 실전 매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서 수익 내는 거예요. 남한테 뭐 이렇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래서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그다음에 3차 매수 이렇게 세 수로 나눈다고 했어요. 1차 매수 40%, 4, 3, 12, 1200만 원, 그다음에 2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그다음에 3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나눠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 하는 거예요. 1,200만 원. 사자마자 그냥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왜 종목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내면. 그런데 이렇게 막상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야, 이게 1,800만 원이 있어요. 야, 이거 다 샀으면 수익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다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올라갈까 봐 한꺼번에 다 사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닥에다 나중에 버리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하수들은 항상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팔고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또 분할 매도 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매수한 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내려오는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자금을 나눠놨는 거예요. 그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 그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 뭐 이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이렇게 예비 자금이 이렇게 딱딱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주가가 내려와도 마음이 흔들리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심리가 안정이 되죠.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할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여유가 충분하면 내려오더라도 또 사면 되지 이런다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85%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은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그다음에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이거는 내려올 확률이에요. 이게 15%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확률. 우리가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100%. 그럼 이렇게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온다. 이때는 그냥 손절하고 나오세요. 욕심내지 말고 하셨죠. 괜히 이거 버틴겼다가는 이게서 고생고생하다가 바닥에다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분할 매수와 손절. 그리고 또 이렇게 분할 매수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것이 곧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서 하고 그리고 3번에 분할 매수하고 2번에 분할 매도하고 안 되면 손절하고 이러한 위험관리, 굉장히 철저히 하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위험관리 철저히 하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안정, 위험관리, 결국은 수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가 제일 좋은 그런 매매 기법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누구나 다 한 달에 이렇게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매매한 것이 바로 이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렇게 매달 500씩 수익 낸다고 생각을 해봐야 한 4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또 새로 또 종목이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1선 우상향. 21선을 여기서 우상향 쭉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 눌림목, 이런 눌림목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보니까 이 위치네. 여기 보면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주고 올라가다 눌러주고 올라가다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과매도 구간. 이거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눌러줬을 때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과매도 구간. 여기에서도 올라갔다가 눌러줬을 때 여기서 21이평선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21이평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과매도 구간에 막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 세 번 하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했는데도 밀리면 손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제가 벌 수 있게끔 책임지고 여러분한테 리딩을 해드리고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매일 장중에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괜히 88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 가서 괜히 하지 말고 돈 다 잃고 그러지 말고 와서 기본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증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뭐 투렷한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은 급락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당분간은 지금 뭐 박스권에 또 여기서 보면은 고점에 딱 걸렸어요. 야 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박스권에서 또 걸려가지고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내려와서 주가가 이러다가 또 치고 나가지 않냐.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조금 더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